왜 그렇게 말해야 하지? 여기 내 마음이 불쾌해 괜찮으세요, 형님? 제 대단한 성향이 다른 사람이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가족들은 가족들에게 좋은 가족들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모두가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웃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이웃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이웃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이웃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병뚜껑 나이스 그냥 완전 마을이네 뭐야 얘만 이런게 아니잖아 지금 얼굴들이 얼굴들이 왜이래 방사능 때문에 이런거냐 어휴 미친 오우 우와 나 이렇게 쳐다보네 계속 오우 오우 아 템없다 어 은신인데 게이두 오우 시득이야 당근 게이두 아싸 어 좋다 구 주민들이나 떠돌이들 주를 이루는 곳이라고요? 어 깜짝이야 야구 글로브 덩굴박 이건 뭐야 아 쓰레기 으 은 많이 나오겠다 철이나 쇠나 오케이 오케이 담백화 훔치고 그냥 훔친다고? 그러면 큰일나 그건 진짜 말도 안되는거야 아 아 이 담배 그렇게 훔쳤다가는 그냥 여기서 다 적대가 적대 관계 돼가지고 쫓겨나지 음 음 여기도 한번 털까? 어 이거 안 발격때면 개이득인데? 스읍 이것만 딱 이 타냥만 좀 어떻게 안됩니까? 기계여가지고 다 보는건가? 느끼는거야? 어? 어? 하아악! 오! 아! 잠깐만 지금이야! 됐어! 은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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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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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 야! 기가 막혔다! 다 뺐다! 다 뺐어! 하나도 안빼어! 다 뺐어! 야 이건 뭐 이제 쉽지 뭐 이제 이거는 크으 역시 처음이 어려운거야 응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거지 어 어? 이건 뭐야 아 또 이거구나 음 음 음 나 뭔지 알거 같애 이거 아니면은 어? 유사도가 0이네 어 M이 유사도다 이거는 M이 M이 유사도고 이거 이거 아냐 M 들어간게 뭐야 O가 유사도 올려나? 음 음 이걸려나? 아냐아냐 이거면은 S가 유사도를 낳았을 것이고 어 어 N? N이 유사도 올려나? N? 본일 수가 없지 본이었으면 N이 A, R, S, S 이때 S가 유사도가 하나 나왔어야지 S 들어간거는 안된다 보면 돼요 아 아 이거 아닐까? 아냐아냐 어 어 이거 이거 같은데 아 아 뭐지 이것도 유사도 하나네 이건가? 쟤 조졌다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나 잘못했나? 나 땜에 저런거 아니지 저거 어 나 걸렸냐? 나 걸린거냐 나 지금? 아 씨 아 아 아 야 존나 무섭네 와 야 행콕형 바로 달려오네 와 행콕형 바로 달려와 하하 와 무섭다 와 칼 들고 뛰어오네 아 미친아 여기서부터야 아 빠른 저장 한번 할거 아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넌 죽을거야 넌 죽게 될거야 넌 죽게 될거야 어 아니 이 행콕형 자기 찔렀어 자기 엉덩이에 정확히 넣었다고 아니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아 아 이거 다시 훔쳐야 되는데 이것만 훔쳐도 근데 진짜 대박이야 여기서 저장 한번 하구요 이거 내가 무조건 훔쳐간다 그렇지 헐 헐 아니 이게 이게 운신인데? 오 어 어 이드 어 이드야 안녕 잘있어 하하하하하하 어 저 밝게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훔친건데요 바로 팻맨 팔아버려야겠다 야 동료 팻맨 주면 팻맨 드냐 안들죠 아 창조경제 지렸다 와 168원 지렸다 팻맨 안들지 동료 줘도 팻맨은 어 아싸 와 게이드 어 이거 진짜 이득이다 와 160원은 그냥 얻었네 진짜 이득 본거야 이거는 어 아 진짜 좋은데 이거 어 위에가서 좀 더 뭐 있나 보고 와야겠는데 인간형 적에게 가해지는 피해량이 50% 와 근데 이 형 남는 장 산거야 이 형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알아 이 로봇형 봐봐 이 형 150원 주고 사가지고 백 뭐야 168원 주고 사가지고 1562원에 팔아 이건 진짜 응당 싸대기를 열대는 쳐맞아야 되는 각이거든요 어 이래서 서민들 서민들 소리 나오는 겁니다 아 진짜 몇 배를 파는 겁니까 도대체 저장 저장 아 자동 저장 됐구요 방금 됐어 이거는 뭐 털어놨자 별거 없고 진짜 폴아웃은 이상하다 메인 퀘스트 이런거 말고 있잖아 털어먹는게 졸하기 재밌어요 진짜 리얼 개진리네요 털어먹거나 갑자기 뭐 하나 어디 던져 발견하거나 이런게 진짜 재밌다 딴게 재밌어 메인 퀘스트 미안한 말이지만 아들 찾기가 싫어 진짜 아들 찾으면 끝나잖아 아들 찾으면 끝나잖아 나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아우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 이거 훔치라는 거니 너 지금 뭐야 나 잔아 발각된 거 아니냐 지금 어 어 발각됐나봐 실수했다 아나 아나 어 뭐야 그나 흠 닉 아나 오케이 이 아줌마 누구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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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얼마네 얼마 있으세요? 지리구요? 지리구요! 아하아~~ 기모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ㅡ 기모쯤 어 아냬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comma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하냐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아젤래 불러와 불러와 저장된다 이러다가 야 이게 야 이게 다 훔쳐지는건 아니다 또 어 확률있나? 아 여기 가운데 확률이 있구나 아 나 이것도 잊고 있었네 이때까지 잠깐만 아 저게 안 되시는구나 아 이게 또 저거는 무조건 훔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컴퓨터 좋은 게 좋아 참 좋아요 이게 여기서 45% 아우 걸리네 이게 아 이게 참 45%인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말만 45%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45%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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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한 번 더의 기적은 한 번 볶아 아하 아하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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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좋았어 좋았어 응응 그렇지 지리구요 어헝 여기까지 후루루루 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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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갔나 했네 어 어헝 어헝 내 아들을 찾아야 하오 아헝 페브 켈로그 아헝 이 죽은 뇌마에 있는 것들은 아마리의 인스튜뜻을 지적할 수 있었네요. 전문가들의 큰 전문의 secret예요. 너는 이것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괜찮아, 제가 보내고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못하겠는 것들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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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에서 메인스토리가 한 번 해보기지만, 장담을 못해요 이러면, 무조건 하는 거야, 이 게다가, 내가 찾을 수 있어. 이게, 이게 아니지, 뇌마에, 이게... 잠시만요, 그것은 헤마이예요. 그리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이럴 연결이예요? 아, 그 사퀴즈는 정말 잘 어울린 것 같네요. 놀랍지 않네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인스튜디오 기술은 비슷한 기술입니다. 닉은 어린 모델이예요. 그는... 연결이 가능하다고요? 이만큼 생각했으면, 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지, 그 결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멀리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리. 가자. 고맙습니다. 이거 사랑하셨습니다, 내 친구는, 내가 당신의 아내를 찾으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당신이 준비되나요, 밸런타인? 그냥 앉아 제가 카카오토리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사싱크리드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아사싱크리드 오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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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컴퓨터의 변화는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은 다른 것 같나요? 많은 광고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것 같나요, 닥? 저는 그런 것 같았다 면상 기호도식이 암호화되어 있어? 인스튜디오가 한 마지막 장면이 될 것 같다 면상 기호도식이 암호화되어 있어 면상 기호도식이 암호화되어 있어 잠겨있다고요? 대결할 방법은? 답정남 답정남 응?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당신과 당신의 스튜디오가 두 분과 미스튜디오가 다른데 두 분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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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손을 잡고 다른 쪽에 의자에 앉으십시오. 와, 내가 여길 앉네. 나 여기다 닉이 앉을 줄 알았어. 어우, 야, 이거 완전 애니머스인데, 이거 똑같은데. 이거 딱 그거다. 폴아웃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 화면이잖아. 트랜스플란트와 호스트. 트랜스플란트와 트랜스플란트는 트랜스플란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트랜스플란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트랜스플란트 blvd iiiii3d 와써, 어떨젤나야?? 우와, 우와! 우와! 하나의 단서라도 찾기 바래요. 아, 내가 움직일 수 있구나.